안녕하세요.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영양급 전역에서 우리 산나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정말 청정환경에서 자란 산나물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많이 놀러오셔서 다양한 체험도 경험하시고 영양의 사나물 축제를 많이 참석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체할 수 없는 힘과 길을 지닌 노인들. 대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점점은 무엇일까요? 많이 알겠습니다. 제작진의 레이더에 도착된 노인들의 장소입니다. 그런데 말은 저는 이런 배로 신기한 변양 산나물의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. 잘하고 있겠습니다. 우선 가 cinnamon 은 잘해요oration compact 으으으으으음 과외에 운동했던 우선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